안녕하세요. 통큰통독 6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오늘은 출애국기 13장부터 24장까지를 살펴보면서 각 장의 주요 사건과 주제에 초점을 맞추고자 합니다. 출애국기 13-14장 봉헌, 절기홍해 출애국기 13장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에게 장자를 봉헌하고 무교절을 지키라고 명령하십니다. 이 사건들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감사를 끊임없이 표현하고 하나님 나라의 사역에 참여하도록 상기시켜줍니다. 14장에서는 홍해를 가르는 하나님의 강력한 능력을 목격하며 하나님의 보호와 공급을 신뢰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강조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며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면 됩니다. 출애국기 15-17장 찬양 만나 그리고 승리 15장부터 17장까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받고 아말렉 촉속을 물리치고 승리를 거두는 장면입니다. 이 사건들은 예배의 중요성, 매일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공급에 대한 의존, 영적 전투에서 기도의 힘을 가르쳐줍니다. 하나님을 정기적으로 예배하고 그분의 공급을 신뢰하며 어려울 때 그분의 힘을 의지하기 위해 노력합시다. 출애국기 18 이드로의 조언 호스트 출애국기 18장에서 이드로가 모세에게 한 지혜로운 충고는 다른 사람의 지도를 구하고 왕국 사업의 책임을 분담하는 것에 가치를 보여줍니다. 성도로서 그리스도인 공동체로부터 지혜를 구하고 그리스도의 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섬김에 부담과 기쁨을 함께 나누도록 합시다. 출애국기 19-24장 언약과 개명 출애국기 19장부터 24장까지 우리는 이스라엘 백성이 신해산에서 하나님과 계약을 준비하고 맺는 것을 목격합니다. 이 장에서는 개인의 거룩함, 하나님의 개명에 대한 순종,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사는 것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새 언약의 일부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기로 결심합시다. 결론적으로 출애국기 13-24장은 신자로서 우리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귀중한 영적 교훈을 제공합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기억하고 그분의 능력을 신뢰하고 다른 사람에게 지혜를 구하고 개인의 거룩함을 추구하고 그분의 개명에 순종하는 삶을 통해 우리는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나라 사업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통독통독 6일차 가이드 내용입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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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